좋아요, 구독 네, 어제에 이어서 올 한해 유망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약세장에서도 살아남았던 엔터와 미디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새해에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재벌집 막내들 콘텐츠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서 걸그룹들의 활약 그리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이 더해지면서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와 미디어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지나 연구원과 엔터와 미디어주에 대한 투자 전략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름을 두 분 다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김현용 연구원님, 안지나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이제는 또 반도체 자동차 보자 K-컨텐츠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K-컨텐츠들 어떤 저력을 보여줄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해 상황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나 연구원님 지난해 엔터와 미디어주 산업들 어땠습니까?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지속해서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매크로 환경이나 좀 이런 성장주의 좀 불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서 이익 대비 좀 주가 상승률 자체는 좀 미약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주가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걸그룹의 활동 그리고 신인들의 데뷔 기대감에 따라서 좀 상조하고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애플TV, 아마존 프라임 등 다양한 해외 OTT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 국내 제작사들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도 K-POP과 마찬가지로 K-콘텐츠의 수요가 글로벌리 좀 높아지고 산업이 좀 커지는 확장 사이클에 좀 진입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조하고 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K-콘텐츠와 K-엔터에 대한 화랑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현용 연구원님 어떤 평가신가요? 일단 뭐 큰 틀에서는 안지나 연구원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상반기 때 이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조정을 또 매크로 환경과 더불어서 이제 받았었고요. 하반기 때 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년도도 좋았고 21년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좋았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가 회복이 된 것이고 반대로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엔터만큼 화려하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초기와 중기를 지나면서까지 엔터 대비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작년 이제 거의 뭐 하반기도 아니고 거의 3분기 말 4분기 정도부터 해서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M처럼 바닥에 많이 눌려 있던 이제 대표적인 콘텐츠 종목들이 이제 30, 40% 정도 이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해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콘텐츠 종목들이 마진 구조의 개선이나 또 평균적으로 이제 대작 드라마 소위 텐트폴이라고 하는 대작 드라마의 OTT한 공급이 좀 의미 있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엔터주가 보여줬던 그 이익의 폭발적인 증가 사이클 이거를 이제 콘텐츠주가 재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일단 제가 23년도에 콘텐츠주를 바라보는 이제 좀 가장 큰 틀이고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좀 선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터와 미디어주 이제 계속해서 좀 가파르 행보 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엿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의 시장의 하방압력, 매크로 환경이 워낙에 좀 거셌습니다. 지난해 상황 대비 주가가 선방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선방을 했죠. 특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까지 미국장과 한국장이 동반 급락을 했었던 그 환경에서도 특히 이제 뭐 JYP 엔터를 비롯해서 엔터주 안에서 차별적인 성장성,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이 키즈가 소위 BTS의 좀 버금가는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익 성장률이 다른 여타 성장주들 대비로도 차별화가 확실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장은 급락하는데 도피처 안전한 투자 대상이라고 인식이 될 만큼 엔터주는 이제 주가를 크게 시장 대비 아웃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엔터주가 굉장히 좀 선방한 흐름을 보여줬군요. 또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한화연령 해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대감 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더 완화가 될 시에 국내 엔터사와 또 주요 콘텐츠 주들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성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 한화연령은 2016년 하반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약 6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해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해제가 됐을 때 아 해제됐구나. 그렇게 대응해도 사실 늦지 않은 건데 주가가 이제 좀 선반영되면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화연령이 좀 완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엔터보다는 콘텐츠 종목들이 조금 더 그 델타 변화량에 있어서 수에 보는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콘텐츠 안에서도 이제 탑티어 종목들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콘텐츠가 이제 엔터보다 유리한 이유는 엔터는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콘서트로 돈 번 하이브 같은 데도 있었고 또 작년 하반기 엔데믹 환경부터는 글로벌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대부분 재개가 되면서 중국이 유입이 추가로 되더라도 실적이 늘어날 그 증분이 1, 20%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 제작업 같은 경우에는 TV 동시방영,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여기에 중국 OTT로 한 군데 더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요. 단순하게 보면 한 4, 5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죠. 특히 작은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변화량이 훨씬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엔터보다는 이미 다 가진 엔터보다는 앞으로 가질 게 많은 콘텐츠 쪽을 보시는 게 맞고 대형주 쪽으로 사실 선별하는 게 지금 여전히 매크로 환경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 드라마 제작사 쪽이 한한령 완화에 대해서는 가장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이 환화량이 해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해제 시에는 엔터보다는 컨텐츠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최근에 기사로 더굴놀이가 요즘에 인기인데 중국인이 불법으로 한 6만 명 정도 봤다 라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조금 더 해제가 될 시에는 수익 창출이 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와 관련해서는 안지나 연구원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두 섹터를 놓고 보면 콘텐츠 제작사 관련 주들이 좀 더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지만 코로나 기점으로 시장이 많이 확대된 게 기존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위주였다면 코로나 기점으로 K-POP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시장이 북미를 필두로 한 이런 서구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영역 그리고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 선진국 위주로 많이 시장이 넓어졌다면 중국 같은 비중은 과거에는 높으면 두 자릿수까지도 받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4%에서 5%밖에 수준이 되진 않습니다. 열렸을 때 오프라인 콘서트나 CD를 팔 수 있는 앨범 물량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눈은 붙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엔터 쪽이 아무래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수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보다는 콘텐츠에 더 돌아갈 룸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작사 측면에서 보면 일단 중국이 열리자마자 이미 만들어놓은 작품을 바로 수출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작품을 라이브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많이 갖추어진 구작들을 많이 가진 대형 제작사들 위주로 아마 숫자는 바로 이익이 가셔야 되는 것들은 중소형 제작사보다는 대형 제작사한테 먼저 수혜가 돌아가고 순차적으로 중소형 제작사들까지도 다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성에서 해계모니가 다르다라고 조명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제 작년까지는 확실히 엔터가 드라마보다 업황이 좋았었던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그런 해계모니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게 드라마가 엔터보다는 지금 업황 자체가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드라마가 이제 2020년 똑같이 코로나가 왔을 때 드라마 쪽도 처음에는 엔터 못지않게 굉장한 수혜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수많은 OTT들이 들어오면서 경합이 붙을 것이다. 경합이 붙은 건 맞았고 매출도 늘었지만 이익이 늘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해계모니 자체가 넷플릭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를 기점으로 좀 바뀌었냐면 21년 작품이었던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이제 K-드라마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무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 노크 역할을 한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엔터 엔터 같은 경우가 지난 2, 3년간 좋았다면 드라마는 지금부터 한 2, 3년간 좋아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쪽이 작년에 JYP가 가장 좋았다면 올해는 저는 엔터 미디어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수익을 이제 좀 받아가는 것이 드라마이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드라마의 차례다. 차례다. 영화랑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영화보다도 드라마. 영화 쪽은 사실 이제 OTT가 들어서게 되면서 좀 구조적으로 손상을 받은 분야가 아닌가. 왜냐하면 박스오피스 같은 경우에 작년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1년에 2억 3천만 명의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셨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깨지고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엔데믹으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천 몇백만 명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반 정도 회복을 한 거고 올해도 갑자기 1억 7, 8천만 명까지 회복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영화는 이제 우리가 OTT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되게 화제성이 높은 것들은 가서 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OTT로 보는 그런 패턴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영화는 드라마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섹터로 좀 나눠보자면 가장 큰 수익성에 기대되는 게 드라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특히나 주목하시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올해 라인업들 중에서요.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 조금 더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즌제 드라마가 막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말 정도의 경이로운 소문 2라든가 하반기의 스위트홈, 아스탈 연대기 2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드라마 제작사들의 수익구조도 좋아지고 아스탈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TVN과 넷플릭스 동시방역 모델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가는 것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고 미국 드라마 시장에서는 우리가 미드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시지만 시즌 7, 8, 9 흔하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막 2, 3 정도까지가 이제 고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지 않겠느냐 그런 슈퍼 IP들이 시즌제 드라마로 2, 3, 4 쭉쭉쭉쭉 가는 그림이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드라마 제작업이라는 곳에서도 이제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죠. 아스탈 연대기 2, 3, 4, 5 쭉 가고 또 딴 거 스위트홈 쭉 가고 파이프라인을 깔면서 가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구조적인 레벨업의 초입에 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드라마 이제 시즌 대 돌입에 나섰군요.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나 연구원님의 견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K-POP과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앞서 드라마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두각을 보일 섹터가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일단 두 섹터 다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오버헤이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는 엔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미디어 쪽이 좀 더 수혜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YG를 필두로 하이브도 그렇고 주가 움직임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는 일단 YG 같은 경우는 신인 걸그룹들의 데뷔를 목전에 앞두고 있고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분기별로 신인 아티스트 데뷔가 꾸준히 이뤄지고 지난해 좀 시장을 흔들었던 뉴진스라든지 주요 걸그룹들이 다소 컴백을 하면서 연초부터 엔터 주가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미디어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넷플릭스나 오리지널 시리즈 작품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텐트폴 작품들이 방영 시점이 올해 중순부터 내년 하반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거나 이제 편성 날짜가 확정이 되면 그 전후로 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들을 잘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연간으로 미디어는 좀 보시는 게 유리한 게 분기별 실적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작품이 방영되는 시점이거나 편성되는 시점에 따라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실적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늘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호실적이 예견이 되고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작품의 라인업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선 반영되고 수익 구조가 나중에 일어나는 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작품 라인업들을 연간으로 몇 편 만드는지 제작사마다 파악을 하시고요. 연간 실적 흐름에 따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의 흐름에 따라서 연간적으로는 드라마와 미디어 콘텐츠에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터는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투자의 적기를 판단할 때 엔터지 원래는 어땠을까요? 저는 미디어가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터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거에 이란인 것 같아요. 엔터는 그 콘텐츠가 사실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 주요 엔터사들의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을 일단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수익이 되는 이런 걸그룹, 보이그룹들의 활동 시기라든지 신인 그룹들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후로 바로 활동하는 시기에 해당 붕괴 실적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티스트 일정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콘텐츠는 제작 편성이거든요. 방송이 언제 방영이 될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미디어 쪽이 좀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작 환경에 따라서 방송이 예정된 시기보다 딜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짧게는 한 분기지만 길게는 1, 2년 정도 뒤로도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을 더 예측하고 움직이고 대응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아티스트 라인업 파악하고 특히나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기 때문에 월드 투어나 이런 콘서트를 하면 더불어서 이제 MD 굿즈나 그런 간접 매출로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앨범 발매 시기, 콘서트 일정 같은 것들 잘 참고하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분들의 또 관심은 플랫폼에서 제작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또 중소형 제작자 중에서 강점을 지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나 연구원님, 또 투자책력에서 종목별로 선별을 유의해야 되는 종목과 더불어서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콘텐츠 제작사 측면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대형 제작사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OTT들이 진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것들은 저는 대형 제작사보다는 일단 중소형 제작사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드라마 제작사업 같은 경우는 선비용 후수익 회수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드라마를 제작하는 비용 구조에 있어서 오리지널 시리즈가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데는 중소형 제작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리지널로만 모든 작품을 편성하면 제작사들한테 수익 구조가 그렇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도 흔히들 말하는 히트를 칠 수 있는 히트메이커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트랙 레코드를 잘 보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자체 IP를 가지고 드라마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을 선별을 해본다면 일단 올해 하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뉴나 키이스트 제작사들의 텐트폴 금액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또 만들고 OTT와 함께 동시 방영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IP 라이선스로도 작품을 만들고 오리지널로 또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도 이제 방영을 할 수 있는 제작사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소형 제작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뉴나 키이스트에 대한 기업들 분석을 좀 해 주셨고요. 또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 강점을 지닌 기업 김현영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저도 뉴 좋게 봅니다. 네, 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소형 제작사를 투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보통 이제 드라마 제작업만 영위하는 단일 사업 기업인 경우에는 정말로 라인업에 따라서 실적이 그냥 붙임이 아니라 그냥 있었다 없었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주가 변동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웬만큼 믿음이 있어도 이게 주가 갑자기 급락해버리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패닉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소위 말하는 패닉 셀링이 나오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제작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고려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 업력도 좀 오래되고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뉴을 추천드리는 건데 이유는 일단은 이제 그 드라마 제작업이라는 거에 그 붙임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뉴는 원래 본업 자체가 영화 배급업입니다. 그리고 배급사이기도 하고 또 부가판권이나 이렇게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깔리는 실적들이 있어요. 그 위에 드라마 제작업이라는 신사업이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일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들보다는 중소형 주지만 좀 변동성이 작은 거죠.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부분도 굉장한 강점입니다. 그리고 캡티브 채널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디즈니 플러스나 JTBC와 같은 TV 네트워크들과의 전략적 관계들을 좀 끈끈히 가져오면서 캡티브의 준하는 효과 그러니까 물량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서두에 제가 뭐 중소형 제작사는 고려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K드라마가 매력적인 대상이 되면 될수록 대형사들의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KT도 이 드라마판에 들어왔죠. 그리고 카카오 밑에 한 8, 9개의 드라마 제작자 회사들이 있고요. 맞네요. 또 심지어 좀 멀찌감치 서 있던 것처럼 보여줬던 네이버도 스튜디오 N하고 플레이리스트라는 두 개의 드라마 제작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파이가 커지고 돈이 되니까 원천 IP를 갖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는 우리도 드라마 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드라마 하나의 그 어떤 제작비 사이즈가 400억 500억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자체 조달을 하든 펀딩을 하든 간에 대기업들이 훨씬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제작사들을 총 합산한 그런 점유율 같은 걸 계산을 해본다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소형 제작사를 좀 고려할 때는 역시나 좀 안정성,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유가 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OTT 시장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OTT 시장 좀 줄어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티빙과 시즌의 통합과 더불어서 시장의 주요 지표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작년에 넷플릭스 하루에 35%까지 하락을 할 만큼 쇼크가 터진 적도 있고 최근에는 또 공유 유료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유 유료화, OTT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안지나 연구원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는 중소형 제작사들이 대형 제작사보다는 일단 종목 수로만 보면 더 많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같은 것들이나 흐름을 체크를 할 때 넷플릭스 실적을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면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넷플릭스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유료 가입자 수 순증이 좀 더디다라고 하면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일단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좀 마지막 하반기로 갈수록 넷플릭스도 좀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여줬어요. 가이던스 대비 유료 가입자 수도 순증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달러 강세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차손 같은 그런 감손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분기 하반기 기점으로 2분기 3분기 다 플러스 전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오피마진 거의 떨어졌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19%, 20%까지도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워낙에 그 전년도에 기저가 높았고 성장 산업의 성장률을 좀 따라가지 못한다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시장의 기대치나 이런 가이던스를 좀 하에 했다라고 해서 좀 과하게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들어보면 이제 대부분 매 분기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한국 드라마의 실적 기여도가 높았다라고 하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분기에 기여도가 높은 작품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가장 최근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들, 수리남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집행 금액 그리고 실적의 기여도가 날이 갈수록 좀 높아졌고 더불어서 이제 다른 OTT들도 대규모 자본 베이스로 가지고 진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콘텐츠 제작사들도 이제 규모가 좀 있는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거 그리고 플랫폼들 역시 이제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다른 영업,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이런 친구들도 다 뛰어들면서 이제 한국 제작사들의 리쿱률, 마진을 좀 보장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좀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은 400억, 500억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금액이지만 해외에서 드라마를 만들거나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그래도 해외 대비 굉장히 한 회를 만들 수 있는 제작으로 한 편을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들의 이런 콘텐츠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요금제 다각화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넣어서 좀 저렴한 요금을 출시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요금제 개편을 하는 것도 그 OTT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MS를 1위로서의 MS를 유지를 하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금제 개편 그리고 유료 가입자 수를 계속해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 있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액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OTT 시장이 격변을 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유 유료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연구원,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는 사랑입니다라는 타이틀을 띄웠었는데 이제는 계정을 공유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 성장이 딱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의 그 엽기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OTT를 애초에 볼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면 이런 소위 말하는 선진시장이나 이제 개발도상국 뭐 이런 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반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보급률이, 유료 OTT의 보급률이 이제 이미 50%를 훌쩍 넘긴 상태에서 추가적인 성장은 제한적인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아마존이랑 디즈니 플러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넷플릭스의 2억이 넘는 유료 가입자들은 이미 넷플릭스를 끊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만큼 콘텐츠가 가지는 그런 결속력, 바인딩 하는 파워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유, 계정 공유에 대해서 유료를 하더라도 하려면 해라. 아, 금지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는 조금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남미 지역 같은 ASP 자체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서 한 3불 정도의 낮은 추가 요금을 내고 공유를 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 분기에 사실 유료 가입자 수가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넷플릭스의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유료 가입자가 늘어났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OTT의 성장이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반대로 또 아마존이나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간의 경쟁 또한 굉장히 격화되는 양상이구나. 결국 이제 시장의 성장이 좀 거의 끝나게 되고 성숙기 초입에 진입하게 되면 점유율 뺏기 게임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양질의 콘텐츠들. 결국 K-콘텐츠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변화들은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거죠. 지난 2, 3년 동안이 거대한 OTT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판이었다면 이제는 제작사들 쪽으로 상당히 투자자들의 시각들도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바로 또 엔터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사들의 광폭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 주요 엔터 기업이 NFT, 메타버스다라고 하면서 신사업에 대해서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 기업의 신사업에 대한 평가 어떠십니까? 일단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라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통해서 레벨업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사가 과거에는 코로나 직점만 하더라도 주가 수익 배수 즉 PER 기준으로 20배만 넘어가도 아,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겠네요. 이게 거의 일반적인 어떤 의견들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엔터주들이 이제 레벨업이 됐고 이 레벨업된 밸류에이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플랫폼으로 나가겠다. 엔터라는 사업의 속성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떠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스템화 시켜서 플랫폼화 시켜서 안정적으로 수익과 이익의 증가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게 플랫폼 사업의 핵심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SM의 DAU나 또는 하이브 같은 경우가 사실 위버스뿐만 아니라 위버스 앨범 앱도 따로 있고요. 또 뭐 NFT 관련해서 이제 두나무와의 협업 플랫폼도 예상보다 빨리 나왔고요. 그리고 또 위버스의 어떤 서비스들을 더 추가로 탑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사업에 대해서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지하게 퍼블리셔로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쉐어를 가져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만큼 인적 자원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엔터 외의 비즈니스로 플랫폼을 확장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프를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장기적인 방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사업에 대한 평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안니다 연구원님 또 엔터는 펜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또 확장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료 플랫폼의 전망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코로나가 기점으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을 했고 온라인이라는 거는 뭐 직역하자면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상에서 일단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활용해서 엔터사들이 외형을 확대를 하고 또 마진을 더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수익원이었던 앨범 판매나 콘서트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마진을 더 높게 확보를 하면서 일단 글로벌 진출이 용이하게 된 시발점이 저는 그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가장 이제 앞서 있고 이제 국내 그리고 해외를 통틀어서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엔터사는 하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위버스라든지 그런 위버스 상에서 이제 MD 굿즈나 뭐 관련된 컨텐츠를 유료 구매를 할 수 있는 위버스 샵이라든지 그리고 두나무와 합작해서 만들어진 레벨스라는 이런 플랫폼 그리고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까지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이제 가장 빠르게 이런 플랫폼을 넘어서서 이제는 메타버스나 NFT 거래를 위한 이런 거래소 설립까지도 이미 다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인적 자원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엔터산업의 숙명입니다. 근데 그 엔터산업의 아티스트는 자체적인 IP고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본업을 하는 것 이외에 이제 시스테믹화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여기서 더 많은 이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것들은 아티스트 IP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좀 달려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마진율도 직접 활동해서 일단 벌어들인 수익을 배분을 할 때 직접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한테 배분이 좀 더 유리하겠지만 이런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굿즈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영상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NFT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개발했을 때는 이런 소속사들에게 돌아가는 더 마진율이 높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마진율 확보나 이제 수익성을 더 일으키기에도 유리한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의 변화는 엔터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존에 일단 뭐 좀 리스크가 될 만한 이러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칭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플랫폼에 대한 전망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 컨텐츠주 미디어 엔터주에서 최선호주를 좀 꼽아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브를 두 분 다 꼽아주셨어요. 엔터는 그렇군요. 네 엔터가 그렇군요. 엔터에서는 하이브를 꼽아주셨는데 김현영 연구원부터 이 하이브를 꼽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하이브가 이제 플랫폼 사업도 유일하게 사실 이제 엔터 4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의미 있게 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확장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뭐 케이팝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미 뭐 커져버릴 대로 커졌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하이브 같은 또 멀티레이블을 갖고 있는 방탄 소속사가 사실 또 점유율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의 영향력 작년에 사실 이례적으로 그렇게 걸그룹이 두 팀이 그것도 짧은 시차를 두고 넉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딱딱 나왔는데 잘해요. 둘 다 매우 성공을 했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만큼 하이브가 이제 복수의 아티스트들을 다 탑티어로 빠른 시간 안에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업에서의 점유율이 타 3사 대비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결이 다른 정도의 실제로 숫자가 그래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이제 금액을 보시면은 그 정도의 좀 결이 다른 이제 본업 경쟁력 플러스 또 유일한 플랫폼 사업자다 라는 점에서 하이브를 타피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진아 연구원님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하이브에 대해서. 본업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이 저는 일단 글로벌 시장을 얼마만큼 점유율을 해가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NFT나 이런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가장 먼저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의 선도주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러한 인프라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산업 그리고 그 안에 콘텐츠까지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엔터사는 하이브가 가장 유리하지 않나라고 해서 하이브를 타피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